아직도 지금 주가는 매우 싸다는 거죠, 대슬라 주가가. 쫄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성장할 건데, 판매량이 늘어날 건데 경매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초토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테슬라 뉴스 중에 좋은 거는 최근에 못 본 것 같아요. 아까 전기차 수요 두나 이런 것도 있고 스스로 일론 머스크가 너무 괴롭다고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유대인, 반유대인 댓글 홍역 문제도 있고 그런데 주가 흐름은 꽤 견조하단 말이죠. 그래서 테슬라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난번에도 엔비디아 같고 per이 굉장히 80에 가깝다. 근데 지금 올해 연말에 나올 주당 순위로 주가를 나누면 per이 24밖에 안 된다. 엔비디아가 싸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엔비디아요? 엔비디아에 대해서. 근데 이제 테슬라죠. 테슬라죠. 엔비디아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테슬라도 이제 게리 블랙이 요즘 이제 게리 블랙이 자세한 본인의 그 분석 내용을 이제 엑스 지금 옛날 같은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그 내용을 이제 같이 공유를 좀 하자면 테슬라의 주당 순위익이 4.3달러로 현재 주가 250달러로 나누면 per이 58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비싸다는 논란에 있을 비싸다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게리 블랙이 다음과 같은 논리로 해결해가지고 강하게 반론을 제기를 했어요. 지금부터 이제 2030년까지 매출과 주당 순위익의 성장을 반영한다면 지금 주가는 너무 싸다는 거죠. 전기차가 이제 전 세계의 도입률은 전 세계의 전기차 도입률은 현재 13%에 불과한데 얘가 2030년이 되면 60% 이상 증가할 거라는 게 거의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테슬라의 2만 5천 달러짜리 싼 저가형 전기차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 테슬라의 전기차 점유율은 현재 전체 16%에 불과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0%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게리 블랙이 예상해야 하면 2023년에 180만 대, 2024년에 240만 대, 2030년에 1천만 대 이상 생산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크인베스트 몬드의 돈나무 언니는 2천만 대 이상 생산할 거라고 하고 일론 머스크도 2030년에 2천만 대 생산할 거라고 선언을 했었어요. 근데 이건 보수적으로 잡아서 천만 대로 판매를 할 수 있다고 예상을 한 거죠. 여기에 에너지 관련된 거 메가팩 에너지 관련된 거 그다음에 태양강 뭐 이런 거하고 운영 레버리지라든지 현금 재투자를 통한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조정 EPS를 거치면 2023년에 3.2달러에 불과한 게 주당 순이익이 2023년에 주당 순이익이 3.2달러에 불과한데 2030년에 얘가 22달러로 증가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아까 말한 매출액이 늘어난다든지 시장 점유율이 늘어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한다면 여기에 이제 뭐 풀 셀프 드라이빙 자율주행 라이선스하고 로보텍스 이런 것들은 뺀 다른 것들을 포함한 뭐 그런 것까지 합치면 굉장히 이게 싸다는 거죠. 2023년까지 주당 순이익이 22달러 이상 돌파를 한다면 이제 여기서 재미있는 게 하나 나오는데 이제 pg라는 개념이 있어요. pg라는 게 있는데 pg가 뭐냐면 price earning to growth ratio 그래가지고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누잖아요. 한 주당 순이익으로 주가를 나눠버리면 성장성 기업 미래에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 매그니피센트 그 기업들은 퍼가 너무 크게 높게 나오는 거예요. 80 10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성장이 따라주면 괜찮은 거죠. 따라주면 상관없는데 지금 당장에 비교할 때 주당 순이익이 제대로 반영을 안 하면 이 pg라는 게 너무 크게 나오니까 월가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지었지 한 거야. 고민한 거야. 그래서 주당 순이익의 성장률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게 pg야. 그러니까 앞으로 주가 수익이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 얼만큼 성장할 것이냐를 반영을 성장률로 나누면 이 pg라는 게 굉장히 낮아진다는 거죠. 이 그림에 보면 이제 매그니피센트 7의 pg 레이쇼인데 비율인데 이걸로 따지면 주당 순이익 성장률을 반영을 하면 pg가 애플이 3.0 마이크로소프트가 2.4 테슬라가 1.6 아마존이 1.4 엔비디아가 1.3 아직도 부지 싸다는 거지 얘가. 저건 낮을수록 좋은 거죠?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게 이제 고유적 성장률 예측이 근데 이거 pg의 단점은 이제 성장률 예측이 얼만큼 정확한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테슬라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동차 판매 매출액 늘어날 거 지금 전기차가 시중에 13%인데 전기차 보급률이 2030년까지 60% 늘어날 거다. 그 안에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늘어날 거다. 지금 올해 180만 대인데 2030년대에는 천만대 이상 늘어날 거다. 이건 가능성 있는 예측치니까 이게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뻥은 제대로 치는 사람은 아크인 베스트 분들에 돈 남은 언니 그 언니는 뻥 확실히 쳐버려 그냥. 뻥을 치려면 그래 쳐야 되는데 이분은 이제 보수적으로 잡은 건데 그렇게 잡아서 성장을 하면 아직도 지금 주가는 매우 싸다는 거죠. 테슬라 주가가. 쫄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성장할 건데 판매량이 늘어날 건데 성장량이 늘어날 텐데 전기차 보급률이 늘어날 텐데 당연히 지금 주가는 싸죠. 테슬라가 지금 무서워할 거 없고요. 엔비디아로 무서워할 거 없습니다. 그걸 무서워하면 주식 투자 못하고 1년에 3%짜리 은행 예금해야죠. 이 정도는 그럼 약간 이런 건 지금 있을 것 같아요. 2030년이니까 좀 너무 멀잖아요. 안 멀죠. 그러니까 중간에 좀 변수들이 그래도 무슨 코로나 끝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큰 변수들이 있어서 주가가 되게 출렁출렁할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출렁해도요. 큰 흐름은 막을 수는 없죠. 이게 우리는 이제 패러다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 계절인데 대변역 흘러가는 물결 거대한 물결은 이게 어떻게 누가 막는다고 잠시 예를 들면 큰 물길이 막 넘쳐 나오면 도 바위가 있으면 어때요. 바위를 피해서 뚫고 가잖아요. 일시적으로는 그게 조정이 나오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큰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전기차든 인공지능이든 그러면 지금 EPS가 2030년까지 봤을 때 지금 대비로 아까 계산해보니까 한 7배 정도 늘더라고요. 그러면 주가도 한 7배 오른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테슬라로 수익률이 가장 크게 내서 유명해진 사람이 캐시우드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생각하는 아크인베스트먼트에서 몬떼까르로 기법으로 분석한 그 예측치는 10배 이상 늘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주가가요. 지금 2027년까지 2000달러 간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 가서 그때 2000달러 갈 거냐 말 거냐를 예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2000달러 갈지 2000달러 안 가고 1500달러 갈지 1000달러 갈지 또는 3000달러 갈지 알 수가 없어요. 주가는 항상 펀드멘탈 적정 주가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확실한 거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그런데 주가는 항상 매수가 들어와서 탄력을 받으면 항상 오버슈팅이 나와. 적정 주가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는 거야. 이번에 에코프로 비염하고 에코프로 급등한 것처럼 내려갈 때는 항상 펀드멘탈 적정 주가보다 더 많이 내려가요. 왜? 투메가 투메를 부른다 이런 말 있잖아요. 노도나도 팔기 시작하는 거지 만약에 무서워서 팔기 시작하면 그러면 항상 언더슈팅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슈팅이 나오고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얼마나 올라갈지는 알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지금 예측하는 거는 가급적 굉장히 냉철한 상태에서 검증받은 기법으로 분석했을 때 그렇다는 건데 보통 이제 영상을 보면서 여기저기 키보드 워리어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댓글 많이 다신 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막 악플 다른 걸 즐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댓글 막 다는 거지. 무슨 뻥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나름대로 다 검증받은 방법으로 검증한 예상 추정치입니다. 1,000달러만 가도 4배네요. 저는 2,000달러 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27년 27년에 30년까지 테슬라는 굉장히 많이 오를 거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4배만 해도 정말 감사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또 김명대 대표님께서 이렇게 한 1년 2년 이렇게 봐주셨을 때 말씀해 주신 그런 전망들이 너무 잘 들여맞아가지고 앞으로 또 계속 업데이트 해주실 거니까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좀 다른 분야로 한번 넘어가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경매도 김용대 대표님이 사실 또 아 뭐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투자자산 운용사 자격이 있거든요. 그게 부동산 집밥 투자를 부동산 폰도 운영하고 그러면 부동산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니까 전혀 문외한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조금 아는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뉴스가 경매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낙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유찰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언론상 보면 여기 보시면 낙찰율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낙찰율이 한 자릿수래요. 이 기사 보시면 10월 기준 서울 오피스텔 경매 낙찰율이 10%대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와 진짜 낮네요. 골 때리는 거죠. 네. 안 산다는 거잖아요. 더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떨어질까 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매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초토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영끌 매수 하신 분들 있잖아요. 주가가 오를 거 참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막 부동산을 굉장히 많이 샀잖아요. 자기 능력치 이상으로 끌어들여서 막 부채를 했는데 문제는 문제는 그 집을 살 때보다 집값은 떨어지는데 금리는 올라가 버린 거야. 많이 오른 거예요. 그 당시 생각한 금리는 3.5에서 4.5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7% 9%까지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럼 자기가 월급 받아서 이자를 내고 버티고 버티다가 지금 그게 인계량에 찼다는 거예요. 버티는 거죠.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영끌 매수 하신 분들이 자기 벌어가지고 대부분 이자 갖고 있다고 근데 그걸 다 못 갚아서 뭐 카드를 돌려맞게 하고 있는데 잘 안 된다. 2030 영끌한 사이도 힘들다고 굉장히 힘들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아 뉴스 그런 뉴스가 딱 나왔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경매를 배워야 되는 경매를 배워야 되는 게 경매를 배워야죠. 그냥 뭐 사회적인 분위기를 내가 만든 게 아닌 거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책임질 수는 없지만 그럼 예를 들면 누군가는 경매가 나왔을 때 사줘야지 얘가 또 그거 나면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경매를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뭐 경매할 돈이 어디가 있어? 예를 들어볼게요. 감정가 1억 원짜리 오피스텔이 있어요. 그럼 이제 얘가 계속 아까 말한 대로 낙찰률이 10%도 안 되면 기본 2번 이상 유찰된다는 거거든요. 요즘에 유찰될 2번 이상 되는 건 많더라고요. 그럼 감정가가 감정가가 50% 감정가의 50% 절반 미만에 떨어져요. 그렇죠. 예를 들면 경매에 입찰을 하려면 감정가의 10% 보증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증금을 10%를 1천만 원을 넣었어. 그러면 2번 유찰된 거를 만약에 5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다고 칠게요. 근데 이거는 경매 받은 낙찰은 은행에서 90%까지 대출해줘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낮아진 가격으로 한 거니까 그게 90%까지 대출을 해줘도 얘가 저거 한 거니까 그러면 4천만 원을 대출을 받아 사면 금리가 서로 조금 비싸다고 치더라도 비싸다고 치더라도 이 4천만 원 대출은 대출은 4천만 원인데 이걸 낙찰을 받아서 보증금의 월세를 받는다면 보증금을 받고 월세를 받는다면 당연히 보증금이 천만 원 낸 건 당연히 그 이상 뽑을 거고요. 월세를 받으면 이 월세가 월세는 감정가 1억 원에 대한 월세잖아요. 대출은 금리가 비싸다고 쳐도 4천만 원에 대한 대출인데 월세는 1억 원에 대한 대출이다 보니까 월세를 받는 걸로 원금과 이자를 충분히 갖고도 남는다는 거지. 그러면 몇 년을 내버려 두면 지가 알아서 원금 이게 다 100% 내 소유가 된다는 거죠. 더 이상 신경을 안 써도. 그런데 처음에는 잘 모르잖아요. 경매가 무섭기도 하고 잘 모르고 굉장히 복잡한 것 같기도 하는데 그 정도 성의는 보여야죠.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저희 학원에 제가 이렇게 경매가 굉장히 유찰되고 그래서 경매 시장에서 유명하신 분을 한번 모셨어요. 경매 교수님으로 모셔서 경매 강좌를 개설했어요. 원인증권학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경매 강좌 개설한 교수님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매 강좌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개설하게 됐습니다. 박노성 교수님 박노성 네. 박노성 교수님 박노성 교수님 이력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SBS CNBC 부동산 스토리 출연 TV에서 교통방송 출연 안양대학교 여기저기 강의도 나가시고 공공기관도 출강을 하시는 등 여러 군데서 출강도 많이 하셨고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각종 한국경제신문이나 한겨레신문 헤럴드 경제신문 이런 여러 경제신문에 경매 관련 칼럼도 내고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강의를 하시는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더보기 확인하셔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 오늘 원장님 이렇게 증시부터 부동산 시장까지 이렇게 한번 진단도 해주시고 좋은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셨는데 저희 웅달책방에서 항상 드리는 질문 현재 한 1억 원 정도 있으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실까요? 1억 원 있으면 일단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한 50에서 60% 정도는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된다. 미국 주식은 계속 상승하지만 우리 중심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 주식을 사면 어떤 걸 사야 되냐.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엔비디아 한 3분의 1을 사고 엔비디아 3분의 1을 살 것을 절반 뚝 띄어서 나눠서 엔비디아 3분의 1 중에 절반 띄어서 엔비디아 나머지는 AMD나 AMD를 사는 게 인텔이나 AMD나 사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게 아무래도 더 많이 상승할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후발 종목이 더 많이 급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대로 오르지 않아서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금리가 인하된다 그랬잖아요. 금리가 인하되면 금리에 유리한 매그니피스센트 세븐에 관련된 종목들 그것들이 주로 있는 게 나스닥이고 나스닥 100의 대부분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얘들이 시가 초기에는 60%가 차지하고 있어요. 양극화가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스닥 100 ETF인 QQQ 이거 한 3분의 1을 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되면 나스닥이 많이 오를 거고 그러면 QQQ가 ETF니까 좀 많이 오르지 않을까 싶고요. 국내 주식을 산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SK아이닉스 3분의 1을 좀 비정 담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건설주나 제약주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좀 미처 다루지 못하셨거나 혹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웅달 책방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제가 여기 꾸준히 출연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으면 연말이고 새해가 오는데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요. 저희 학원에서 경매 강좌를 개설했는데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보시고 연락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 유튜브 채널 워렌TV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여기 구독자가 몇 천밖에 안 되거든요. 아직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꾸준히 방문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거기에 볼 거리를 제가 계속 김원장의 인사이트라든지 그 다음에 강쌤의 원픽 이런 것들에서 좋은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꾸준히 방문하셔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웅달 책방 시청자 여러분들 성공 투자를 기원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워렌증권 에듀에 김영웅 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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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